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? 왜? 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세요 너 미쳤다 왜 그래? 환장한다 내가 진짜 저기요 충근이 씨 지금 뭐하시는 거죠? 아 이건 내 저기 뭐야 아는 친구의 약속인 거야 이거는 나 심심하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날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야? 밀격당할 뻔했잖아 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 생존 연습이라서 지금 도핑 없이 해야 된단 말이야 연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이 쉣 스톱 요 요 요 요 오우 심경이 어떠십니까? 뭐하는 거야? 이거 봐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시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 진짜 저거 봐봐 왜? 왜 쉬고? 왜 쉬고? 표정 봐봐 표정 봐봐 어휴 참네 진짜 나 안 놀아줄 거냐 이거 이거 한 번만 진짜 게임만 할 거야 아 이거 한 번만 이래도 안 넘어거나 봅시다 뒤졌어 이게 좋겠다 여기다가 탈취를 하고 층근아 층근아 아이 잠깐만 잠깐만 짜잔 층근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이봐요 층근씨 네 대답해보세요 카메라가 너무 가까워요 대답해보시라고요 근데 카메라 왜 이렇게 가깝게 하는거야? 모텔에서 왜 게임만 하시죠? 뭐하니 속상이들 좀 떨어지라고 아니 여보한테 모텔이 하는 곳 아니었어? 왜 게임만 해? 미안했어 깜짝이야 카메라를 때리고 있대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우리 시청자분들을 때리신거죠?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우선 들어봐봐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카메라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잖아 알았어 바꿔줄게 그리고 우리가 언제 모텔에서 어? 집에서만 우리는 어? 그리고 내가 게임하는 이유는 널 아껴주기 위해서 변하지 않았어 왜? 널 사랑하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 카메라를 이렇게 하라고 하라고 아니 나 진짜 망두고처럼 나온단 말이야 야 어떤사람은 댓글로 막 생기다만 버섯같이 생겨져 난 변하지 않았어 왜? 넌 소중하니 개소리도 짝짝 해야지 보통 사람들은 맛있는걸 나중에 먹지 나도 그런스타일이야 배고파 라면 먹자 역시 게임엔 싸제 라면이제 너무 광고같다니까 버그버그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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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프를 두개만 넣자 이거 세개 넣으면 짤거 같아 자 그리고 라면 세개 투하 이야 이야 이 양반 집게를 또 들고 왔는데 집게는 필수라고 언제 챙겼어? 와 역시 게임에는 싸제 라면이제 그 와중에 음 음 도대체 입이 몇평이야? 음 음 이야 이야 음 음 음 eries 맛있어?! 아니 무를 누가 그렇게 먹어요 왜 이렇게 먹는거야 ựㄹ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깔끔했어 다 먹었어ne 응 으으으과 으아 잘 먹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승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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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결혼할래? 갑자기? 지금 모텔에서 청혼한거냐? 아 일단 따라와. 빨리 따라와봐. 여기로 들어와봐. 메이플 결혼!